안녕하세요. 제퍼리입니다. 호박사님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죠. 근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딜 가려고 또 갑자기 불러내서 드디어 차 출고를 하러 갑니다. 또 출고를 해요? 아 또 지금 화제의 차 아니죠? 렌저, 렌저, 그렌저. 아 그렌저. 네 또 이제 그렌저를 또 출고하러 가는 길인데 아 진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렌저가 뭐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빨리 나오네요. 아 재고차가 좀 있었어요. 아 재고가 있어요? 현대에서는 아예 재고차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유튜버들은 뭐 차 출고기 찍고 이럴 때 시선기 찍을 때 남의 차로 뭐 하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출고해버리는 클라우드. 빨리 지금 빨리 한번 보러 가보시죠. 미쳤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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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죠.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무광 느낌? 무광이라서 좀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랑 디자인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서만 구경하면 돼요? 밖에서 구경하다 가까이니까? 이 선택집에서 알려주더라고요. 밖에서 구경하다 가시면 돼요 이러고 팔로우 팔로우 미. 팔로우 팔로우 미. 드디어 출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랜저 2.5 캘리그래피 풀옵션. 또 이 급에서 옵션 하나 빼주면 또 아쉬워서 어떻게 사. 그리고 이게 이제 6.2 브론즈 매트라고 유일하게 이제 무광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그레이 색깔. 그리고 이 하나는 이제 브론즈 색깔. 이 색인데. 봤을 때는 브론즈 느낌보다는 그레이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닌가? 살짝 좀 이렇게 조명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또 현대 디자이너 분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색은 뭘 표현을 했느냐? 우리 옛날 한국의 그 녹그릇 이런 거 아시죠? 아 그릇? 네 그릇의 느낌을 낸 거예요. 그릇에 그러니까 이 이번에 그랜저나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들이 전부 이제 한국의 멋 이런 걸 좀 이제 해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컨셉이 좋네요. 호피님 어때요? 첫인상 어때요? 야 근데 진짜 저 뭐죠? 처음 봤는데 이거 조금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벤틀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나도 그 얘기했어요. 조금 있다고 했다가 이만큼 욕먹었어요. 조금 있다고 했다가. 근데 이거는 실물을 안 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맞아 실제로 봐야지 이거 너무 이미지랑 실물이랑 보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가 브론즈 매트를 선택한 이유가 H마크가 이번에 너무 크게 눈에 띄게 나왔잖아요. 어 그러네. 근데 이 여기 브론즈 매트랑 이 H가 좀 잘 가려져. 이 색깔 안으로. 만약에 블랙으로 뽑아서 봐. H만 하늘에 둥둥 떠다녀. 그러네. 둥둥 떠다녀. 에르메스도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가려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아 근데 이게 지금 구하기 너무 대기가 이렇게 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시게 되신 거예요? 맨 처음에 문의를 했는데 굳이 1년 넘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지금 차 미쳤다. 내가 군대 갈 나이도 아니고 군대도 이미 갔다 왔고 어떻게 하면 더 가? 그런데 현대에서도 재고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재고. 그리고 제가 GV80 2.5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2.5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잘 나갔고. 그래서 2.5로 또 제가 무광을 찾았어요. 무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풀옵션에. 이게 5,250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취등록세 하면 이제 한 5,700 정도? 그리고 현찰. 아 캐시고요? 원래 제가 할부와 리스의 또 대명사 아니겠어요? 아 근데 제가 또 스타리아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앞모습만 보면 살짝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거 현대 디자이너. 이거 차를 만든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솔직히 너무 스타리아랑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계획 의도 된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죠. 만들다 보니까 비슷해지던데요. 제가 K3 구트 때를 기대해봐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들도 사랑이구나를 느꼈죠. 그래서 이게 얼핏 본 스타리아랑 비슷한데 또 자세히 보면 또 달라요. 근데 이 데일라이트라고 하나요? 네. 이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차의 핵심이죠. 이거 밤에 보잖아요. 이 한 줄 라인만 부메랑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 줄 라인처럼 이것만 날아다니기 때문에 밤에 보면 얘가 밤에 달릴 때. 예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밤에 한번 달릴 때 호화사에 뒤쫓아 봐. 진짜 내가 죽여줄게. 도로에서 내 존재가 오면 죽여줄게. 이게 일단 G80보다 4.5cm가 더 길어. 근데 지금 옆에 차량 보면 지금 G80이 있는데 훨씬 길어보여요. 이거 아저씨 차야? 뭐야? 뭐야 이거. 우리 그랜저가 여기 있는데 훨씬 더 젊어보이지 않아요? 더 길어보여요. 그렇죠. 기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 다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이 라인 선 봐봐요. 그랜저 1세대 있죠? 갓그랜저. 아 갓그랜저. 그거 이제 오마주로 한 건데 이 라인들하고 이 뒷유리. 갓그랜저에서 때 봤던 이 뒷유리. 이 XG 느낌 낸 거지. 프레임리스토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현대 초대받았을 때 찍었을 때랑 느낌이 다른 게 역시 차는 출국이지. 맞아요. 출국이지. 이따 불고기 먹을 거예요? 갑자기? 네. 우리가 또 헬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엉덩이 그 뭐냐? 애프린 만드는데 그 성형 교육 얼마였지? 5천만 원이었나? 5천. 어깨랑 광배근이랑 엉덩이 맞는데 여러분들 그 성형 5천만 원이래. 이 차는 이게 5천이야. 얘는 엉덩이가 나와있잖아. 난리 나잖아. 얘는 근데 운동을 안 해. 얘는 약간 그래도 디자인이 예쁜데 오리 엉덩이? 엉덩이가 없어요. 옛날에 G80 처음 나왔을 텐데 그렇게 또 칭찬했는데 오늘은 좀 까네.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오늘 출국한 날이잖아요. 이거 다 숨어있어요. 이쪽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등. 그 뭐냐. 깜빡이 등이랑 이런 게 다 숨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데일라이트 그냥. DRL 램프 같이. 이쪽에 다 숨어있어요. 레인지로버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유행이잖아요. 혹시 수입차만 타봐서 뭐 현대차 알겄어요? 그럼 트렁크 여기 시작이죠. 그거 뭐예요? 딱 누르면 기억이. 터치인가요? 네. 아니요. 살짝 위에 안에 눌림이 있어요. 근데 진짜 좀 너무 심하게 큰 거 아니에요? 트렁크? 트렁크도 엄청 큰데요? 와 근데 진짜 크다. 와 이 정도로 그치. 저기 물건을 못 집어요. 저기다가. 손이 안 달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패밀리카로 쓰면 난리 나요. 지구공 아닙니다. 이거. 요즘 문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에 보호필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러네. 그렇죠. 없잖아요. 돈을 아끼는 거지. 이건 안 띄 거예요. 이건 좀 오래 간직하려고요. 이거 있어야 문콕 안 닿으니까. 색깔 어때요? 아니 가죽 질감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 스타리아도 약간 이런 비슷한 웜그레이? 약간 이런 톤인데 그거보다 훨씬 뭐라 해야 되지?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질감에서 오는 느낌에서. 이 시트결 보여요? 네. 제가 이걸 한국 쪽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결들이 쫙 이렇게 옆에 날개같이 나와 있죠. 한국의 그 한복 있죠? 한복 그 치마 결. 그 결을 좀 이렇게 느낌을 냈다고 해요. 이거 현대도 플래그십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진짜 이거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풀체인지 중에서. 여러분들. 그랜저 출고했습니다. 빨리 근데 실내 봐야지. 지금 실내가 이건 죽음이니까 빨리 빨리 해보세요. 빨리. 이거 실내 색상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이거에 인디고 그레이 투톤이라고 이 색깔이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재고 중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근데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아마 그레이의 검정톤으로 보이시는 분들이신데. 검정으로요? 실제로 보면 약간 카키색? 맞아요. 카키 느낌. 약간 카키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감탄사가 계속 나와요. 이거 캘리그래피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스가 들어갔는데. 아, 여기는 보스라고 안 써있네. 안 써있네요. 저 안쪽에는 보스라고 다 써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스 오디오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본이에요? 이거 풀옵션이라니까 이거.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오늘 옷이랑 그레이톤 시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시트랑 이 시트 우리 영상 보고 좀 많이 고를 것 같지 않아요? 그레이 시트? 맞아요. 이거랑 인디고 색깔? 그리고 이번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쪽에 버튼 하나도 없죠? 버튼이 다 숨어있나요? 이쪽이 공간이 뭐냐면은 여성분들 이제 가방도 놓고 아, 가방? 그리고 물건 같은 거 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컨셉은 그거예요. 수납 공간. 이 차 안이 그것처럼 만들었대요. 완전히 휴식 공간? 나의 집?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바쁜 생활 속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에 마음껏 그냥 물건을 놓으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버튼을 다 없앴어요. 요즘 스타일로. 크아, 들어왔다. 미쳤다. 미쳤다. 이게 앰비언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비닐 뜯어도 되나요? 부치에 찬도요? 아, 그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아니, 이거 비닐 함부로 뜯다가 또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왜 욕먹죠? 글쎄요. 왜 욕먹죠? 그래도 다시 이쁘게 붙여놓을까? 아, 이쪽이 살짝 좀 에라이긴 한데 아,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해요. 이쪽에 이제 공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키인데 옛날에 에어리언 알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 그래도 H인데요, H? H 모양을 내긴 했는데 난 이 키가 좀 에라야. 저는 괜찮은데? 이거 들고 어떻게 청담동 카페, 카페숍에서 좀 끝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에르메스? 아, 에르메, H? 이거 나오게. 에르메스 버전으로. 그리고 이쪽 있잖아요.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이쪽에 이제 경고등이랑 이런 게 다 나와요. 각종 상황에 맞는 등들이. 아, 저 안에서 나온다고요? 네네. 일부러 이쪽은 안 놓은 게 운전 시야에 또 가리잖아요. 시트 느낌 어떤 것 같아요? 또 앉았을 때. 착장함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보다 딱딱하지는 않은데? 오피인들이 지금 다음 차 찾고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찍으면서 너무 사고 싶은 것 같아요. 나도 이거 한 대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많이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어요. 이쪽 수납 공간, 이쪽 수납. 여자친구한테 여기 빽 놓으라고. 이마트 빽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하나 발견했는데 저거 그 너트가 보이는데 저게 뭐 마감이 되겠죠? 아, 이거는 이제 그 인테리어 좋아하시잖아요. 노출 콘크리트 같이. 아, 진짜? 그 인테리어. 아니, 뭐 마감재가 있지 않을까요? 몰라요? 노출 콘크리트? 솔직히 물어봐야겠다. 나 이 처음 본다. 요즘에 그 현대 제네시스 차 보면 앰비언트 불빛이 너무 밝지가 않았었는데 이거는 또 괜찮은데 또? 이게 근데 이것도 벤치랑 다르게 은은하게 나와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스타그래머들 차 사진 찍잖아요. 그걸 위해서 봐봐. 차 안에, 차에 내 현대차를 사면서 H마크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이네, 여기도 봐봐요. 없죠. 캘리그래피. 아, 없네요. 네. H마크가 없잖아요. 차 안에서 마음껏 인스타 사진을 찍어라. 누구나 현대차인 걸 아는데 또 뭐 안에다 넣냐. 근데 이 머리 뒤에 현대라고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아, 진짜. 벙해. 아, 그리고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봐봐요. 다 열렸죠? 네. 어, 소프트 클로징은 없나? 옵션 다 있다 그랬는데? 어, 이거 하나 없네. 어, 다 있다 그랬는데? 프레임리스 도어 진짜 단점이 풍절음하고 맞아요. 또 막 그 소음이랑 이런 거 얘네도 이거 엄청 신경 쓴 건데 이게 실링들 보이죠? 이거 방지하려고 이런데 엄청 다 두껍고 막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쪽을. 그러니까 이 차가 단점이 유럽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용이에요. 썬팅 안 하면 못 타. 썬팅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가려져야겠네, 정말. 네, 이게 썬팅 하잖아요. 그럼 이 유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보여요, 다. 네, 이쪽까지 싹 하나가 된 느낌? 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여기부터 다 이중접합이거든요. 여기 A필러부터, 이 유리부터 다 이중접합을 해서요. 소음 없애는 데에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중점적으로 많이 본 것 같네요. 저 같은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타잖아요. 타볼게요. 일단 여기 보스 보이죠? 보스. 캘리그리프에만 들어가는 거. 이게 리클레이닝 시트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 버튼... 이것도 옵션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원타치인가요, 또? 네, 이거 뒷좌석 옵션. VIP 시트. 딱 이렇게 누워서 가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진짜 가성비 짱 아니에요? 이거 진짜 편해. 저랑 영상 많이 찍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도시락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예민하죠. 제가 아무리 배워봐도 삼각기판 먹습니까? 아니죠, 도시락 먹잖아요. 네, 한솥 도시락 먹잖아요. 아, 네. 이 도시락이... 저는 플래그십은 진짜 여기 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굳이 여기 뭐 액정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버튼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지. 이쪽에 커플드랑 이렇게 있고. 얘를 과감하게 못 듣네요, 지금? 과감한데 오늘 그냥 제가 스스로가 소심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너무 세 차라서. 그리고 이쪽, 이렇게. 아, 이 도시락은 좀 있는 도시락이네요. 네, 장난 아니죠. 또 진짜로 이 정도라면요. 웬만한 독삼사, 그제나, E클래스, A6, O시리즈. 그거 사는 이거 살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저 진짜 또 이러면 현대 돈 받았네, 이러겠는데 돈 주고 샀어요. 오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중요시하잖아요. 뒷좌석 썸블라이터. 그리고 또 우리 호피니님은 또 애정 행각 이런 거 좀 중요하잖아요. 제가요? 네,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지만 호피니님은 또 뒷좌석에서 그런 걸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부터 한번 중요시해볼까요? 네. 근데 이거 전동인 것 같아, 또 이것도요? 네? 어, 다 전동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이거 또 플래그십인데 수동으로 올려봐요. 얼마나 또 멋이 떨어져요. 그랜저의 또 오너가 되는 시간. 위에 한번 봐보세요. 차, 파노라마, 썰루프랑. 아, 근데 5천만 원대에 차가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아, 근데 5천만 원이 사실은 격은 돈은 아닌데 정말 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천장, 여기 느낌 봐봐요. 아, 홈이 파였어요, 또? 아니, 손 느낌 한번 느껴봐요, 손톱으로. 아, 부들부들? 어, 부들부들.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촉감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시각적인 건 지겹잖아요, 이제. 촉감이 중요한데, 이쪽이 엄청 고급은 아닌데 느낌은 좋아요. 그렇죠, 느낌이 좋네요. 제뻘님, 근데 이거 비닐 까고 보면 더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언제 까죠, 이거? 아, 제가 그냥 대신 그냥 까 드릴까요? 네? 그냥 한번 대신 느낄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비닐을. 아, 일단 비닐 좀 늦게 까고 싶어. 아, 그래요? 네, 비닐 좀 늦게 까고 싶어가지고. 보통 까면 더 느낌이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제 지인이 저한테 어, 제뻘 요즘에 유튜브 잘 되네요. 맞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 요즘 좀 힘들다. 어, 그럼 제뻘 어떤 차 좀 하면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서 요즘 화제의 차는 그랜저다. 그래? 어, 알았어. 그럼 내가 그랜저 하나 뽑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아니, 내 조회수를 위해서 그랜저를 뽑는다고? 네. 근데 진짜 재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제뻘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옵션 마음껏 사례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면 프로 상계도 한번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프로 상계요? 네. 프로 상계. 그 인연은 끊길 것 같은데요? 다시는 연락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 뭐 마음껏 시승기를 찍든 뭘 찍든 그냥 뭐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차를. 와,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 존재하는구나. 이 힘든 경기에. 그리고 그걸 딱 현찰. 한 번에 현금 일시불로다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이제 그랜저를 이렇게 딱 출고를 하게 되는데. 와, 여러분들. 굳이 3.5 필요가 있나? 2.5만 돼가지고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휠 디자인도 어우, 처음 본 휠인 것 같은데 좀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 H마크만 없으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벤틀리 느낌 나죠? 타이어도 피제로가 들어갔네. 어우. 그리고 이거 20인치 하면 솔직히 막 노면 소음이랑 막 진동 엄청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그걸 알아가지고 뭐 이거 일단 타이어가 소음을 없애주고 진동을 없애주는 타이어를 썼다고 하던데. 맞아. 안쪽에 뭐 흡임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흡음 타이어. 흡음 타이어. 네. 오리걸음 한 번 가보자.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G80. 이게 하극상 같은데? 그렇죠. 좀 하극상 느낌 나죠? 네. G80 휠인데 이거 말고 다른 디자인도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신형이 진리다. 진짜 저 그랜저보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네? 여러분들 이 마크는 인정해. 얘네가 진짜 브랜딩 잘했어, 되게. 근데 이거 빼고 보면 그랜저가 더 괜찮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두 대가 같이 있으면 그랜저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요즘 차 추세가 본넷하고 바닥 길이를 길게 해요. 롤스로이스도 7시리즈도 그렇게 하면 좀 차가 존재감이 커 보여요. 웅장해 보이니까? 네. 근데 요즘 차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여기가 좀 이렇게 쪼잔하잖아요, 되게. 쪼잔하잖아요. 이 차주분 이 영상 보면 난리 나겠는데 갈까요? 차주분이 아니라 제네시스 팬카페에서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네. 들어와. 동호회에서? 들어와. 방금 그 G80 봤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존재감 확 살죠, 웅장하면서.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형 7시리즈 나오는 것도 롤스로이스 같이 되게 길잖아요. 디자인으로 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요즘에? 아, 요즘에 제가 좀 전문적인 채널이 되어보자. 왜냐면 운전할 때 느낌은 또 너무 그러니까 그럼 디자인적으로도 전문적이 한번 되어보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호박쌤이 진짜 예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라이트가 근데 이게 위가 라이트예요, 아래가 라이트예요? 아, 이게 라이트예요. 아, 아래쪽이? 네. 이쪽이 다 라이트고 요즘 이게 대세예요. 이쪽은 DRL 등으로 쫙 해놓고 이쪽이 이제 실제 라이트. 와, 여기 있는데 진짜 좀 고급지다, 이것도.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보면 이 작은 작은 거 하나의 디테일이 다 있어요. 이야, 웰컴 등이 이야, 우주다. 우주로 날아간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프하면? 가차 없어요. 가차 없네. 뭐가 없나요? 가차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 차인 줄 알면 좋았겠지만 저희 지인이 제펄티브를 위해서 샀어요. 근데 진짜 본인이 탈 생각보다는 그냥 조회수를 위해서 한번 사봐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알아보고 계속 다 구입했잖아요. 지금 본인은 정작 오지도 않아요. 자기 차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서 놀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또 썬팅 끝나고 이것도 이제 타보면서 또 시생기도 찍어보고 2차에서 차복도 해보고 여기서 라면도 먹어보고 잠도 자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송파 오금동 이제 V쿨을 여기서 장소 또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 야밤에 출고기를 찍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크, 남들은 다 구독자님한테 빌려서 할 때 우리는 직접 출고한다. 플래스. 내가 낸 그 지인분이. 다음에 다시 썬팅하고 다시 한번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퍼리였습니다. 오피스 형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랜저 이거 진짜 좀 알아볼 거예요. 사고 싶어요, 정말로. 또 말만 또 그냥 사네, 마네 이런 거 저처럼? 재고가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제가 나중에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상담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요? 네, 지금 바로 그냥 가볼게요. 아, 진짜 상담 받으려고 한다고요? 어, 안녕하세요. 진짜 상담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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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